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대한민국 역사의 정말 중요한 날이죠. 오늘 오전 속보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검찰 정상화 법안을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로 언론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게 최후의 카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전했는데요. 최근 지검장들이 국민 공감대를 명분으로 앞세우면서 검찰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득권들은 늘 틈만 나면 국민 공감대 타령을 했지만 같은 패턴이었다는 걸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검장들도 일괄 사퇴를 시사한다면서 검찰 정상화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왜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청장 후보자 당시 수사기소 분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을 땐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긴급 회동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의 입장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묻고 싶단 거고요. 검찰 선진할 위해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중이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을 예정이란 거고요.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은정 검사가 이렇게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런저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지만 그런 검찰의 법정에 세우기 위한 재정신청 준비 중이었다는 입장을 전한 거고요. 특히 검찰은 국회의 입법 활동에 집단 행동으로 반발할 때가 아니라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게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와 처신 아니냐 이렇게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권을 남용한 전직 검찰총장과 차장검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했죠. 참고로 그 전직 검찰총장은 윤석열 씨인데 대통령 당선자가 돼서 5월 9일 이후부턴 불소추특권이 생기긴 하지만 전직 차장검사는 여전히 처벌 가능하고 대통령도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니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결국 이뤄질 거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검찰 권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임은정 검사가 대놓고 윤석열과 조남관 씨를 향해 저렇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많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내에서 몇 안 되는 소신있고 강직한 검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박영훈 민주당 대학생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동훈 사례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거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검사는 없을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한동훈 핸드폰과 김건희 계좌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걸 모른 척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거의 MBC에서만 이렇게 김건희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하고 있죠. 다른 방송은 곧바로 윤석열 되자마자 눈치 보고 줄서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10년 전에 집단 항명을 하면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방금 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2018년 수사권 조정 당시 왜 분리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핵심은 당시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의 절충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거고 그 당시 검찰 및 조정 반대론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결사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경찰개혁과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는 거고요. 경찰 내 국수본을 신설해서 수사경찰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분리 이전 단계로 조정을 성사시켜서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는 거고요. 이런 새로운 체제를 문재인 정부 기관에 안착시키며 보완점을 정비하고 경찰개혁을 시행한 후에 빠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 늦어도 다음 정부 초기에 수사기소 분리를 구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주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정상화에 앞장섰다가 온 가족이 난도질을 당한 게 현실이죠.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후 뇌출혈 의심 소식이 전해지자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철회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현재 11만 명을 돌파했는데 20만이 넘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우체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정경심 교수님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힘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댓글에 한 번 더 고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의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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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